안녕하세요. 본인과학연구소장 김승춘입니다. 저희 본인과학은 28년 동안 과학전문회사로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. 저희 회사의 주요 제품은 권총 및 대인화기 주야간 조중병, 대구경 기관총 및 드론용 주야간 조중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특히 근본 전시회에는 대구경 열상복합조진장비로서 강한 및 해안경계, 수령 및 원자력발전소 및 급수시설 등의 불순분자들이 침투시에 사전조차할 수 있는 좋은 감시 시스템입니다. 특별히 해상에서 익명구조시에 열상카메라를 활용하여 치안작전을 향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품이기도 합니다. 저희 회사를 소개해서 감사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